네 광역보석 갤러리카페 앵두금 성분 분석소 한국광역보석감정원의 박현철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은 원소기호 62번 신원소주기율표로 만들어가고 있죠 사마리움입니다 광학현미경 1000배부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광학 1000배죠 2만배까지를 살펴봅니다 특이한 점은 사마리움의 바깥 표면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허연 그런 불순물들이 덮힙니다 자 이건 광학 2000배로 지금 보시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저기 사마리움의 원소가 안 보이죠 광학 4000배입니다 안에 있는 입자들이 안 보여요 그냥 철인지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작은 파티클 입자들이 보이죠 원소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자가 아닌 단일 원자가 아니라 다른 하나의 원자와 다른 입자들이 있다 그걸 저희는 나노소현자라고 정의를 내려놨죠 임시 가명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징이 밝혀지면 좀 더 멋있는 이름으로 지을 예정인데 소임자도 굉장히 괜찮은 이름 같아 보입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저게 불순물도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움의 기본 구성을 하고 있는 원자보다는 크고 네 나노 파티클입니다 지금 광학 1000만배로 보고 있는 거죠 조직 패턴은 현재 일자에 있는 가는 방향으로 지금 형성이 됐기 때문에 특정한 패턴의 특징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네요 다만 지금 광학 1000배에서 입자들이 작게 보인다는 점은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네 자 이제 광학 2000배로 보는 겁니다 많이 떨리죠 광학 2000배로 보고 있죠 광학 2000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입자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표면에 분리가 되어 위에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표면에는 좀 다른 입자들이 불순물들과 함께 사마리움의 입자들이 어느 정도 달라붙어 있겠죠 저기 오른쪽 하단은 불순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연한 노랑 초록색과 그런 것들이 보이죠 연한 노랑과 연한 분홍 노란색의 입자들이 다른 게 보이기 때문에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오다 작은 입자인 나노 소현자 여기서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사마리움에도 나노 소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로 형성이 되었어요 지금 포기에는 구형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구형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건 좀 더 고배율 DS 카메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학 지금 슬라이더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 깨끗한 화면으로 광학 1000배에서 2000배로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희한하게 덮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덮이니까요 약간 구형태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백설기 같은 게 이렇게 덮이는데요 허연게 자 여기부터 이제 안에 입자들이 보이죠 방금 조금 전에 지나간 여기 입자들이 보일 겁니다 자 2400배까지 나오고 이제 만배로 넘어왔죠 지금 광학 만배에서는 파티클 입자들 나노 소현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색깔로 해가지고 존재하면서 이리 보시면 잘 보이죠 책을 보고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노 소현자가 불순물과 함께 사마리움에도 존재한다 사마리움도 단일 원자가 아니다 단원자가 아니다 원소 하나와 한 개 원자가 1대 1이 아니다 원소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에 대한 개념은 많은데 원소에 대한 개념이 그동안 상당히 개념 정리를 그냥 가장 작은 물질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단원자가 아닌 측면을 볼 수가 없었죠 전자연맹이나 세밍 같은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방사선 같은 걸로 그래프로 해 그랬으니까요 이상 신원소 주유표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자연맹이나 세밍이 그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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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